기후 변화로 인한 경북 지역 농업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희영 경북도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도내 사과 재배 면적은 1만 8천의 헥타르로 지난 1995년의 절반으로 감소했고 상주 곶감 생산도 해마다 줄고 있으며 기온 변화가 심했던 지난해는 생산량의 35%가 폐기 처분됐습니다. 포항지역 특산물인 구룡포 과메기도 이상 기후에 건조가 되지 않아 폐기 처분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양계도 고온 다습한 기후로 육계와 산란계가 폐쇄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